당첨 저 바로 말해요. 저도 바로 말해요. 고맙습니다. 저 바로 말할 것 같아요. 네 그냥 먹겠습니다. 잠시만요. 그냥 먹어요. 그냥 먹으면 돼요. 아 잘못 나오면 먹어야지.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. 롱더레이를, 롱더레이를 모아줬어. 그냥 한 게 딱. 일단은 그냥 먹을 건데 두 번 다시 몇씩 딱 한 번. 쇼 그냥 먹지? 그냥 먹잖아. 그냥 먹어요. 그냥 곧 재밌는 상황에 올라와서 즐겼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돌펜에서 몸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? 근데 뭐 태인이가 계속 승리를 못 챙기고 했던 상황이어서 그냥 나가면 깔끔하게 말아주고 싶어. 그런 생각?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저는 바로 먹습니다. 실수하고 싶어서 있겠습니까? 부착. 그냥 모르는데. 그냥 먹어요. 아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거도 말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 타기는 나오거나 좀 말 잘 못해. 고맙습니다. 저 그냥 먹습니다. 그냥 말 안 하죠. 그래요? 그러면? 그냥 말해. 진짜 진짜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어서 사다 먹었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. 마이크가 말하지 않아요. 감사합니다. 그냥 먹는다 그냥. 안 좋아하는 게 나와도 그냥 드세요. 귀찮아서 그냥 먹어요. 따로 시켜요 그냥. 음료는 그냥 먹을 것 같은데 음식은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냥 비슷하니까. 바로 말해줘. 다른 선물은 다 그냥 드실 거 아시던데 잘 말하고 잘해줘. 바로 말해줘. 감사합니다. 저 그냥 먹는 것 같아요.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냥 먹고요. 아예 다르면 얘기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바로 말한다. 일단 바로 갖다 준다 하면 이렇게 먹고 아니면 안 된 다음에 그냥 먹을 것 같아요. 환불도 잘 하시는 편이세요? 환불이요? 상황이 그냥 귀찮은 줄 아는 것 같아요. 눈나눈. 눈나눈. 자, 자주 하자 우리 진짜. 이럴만 하지 말고. 자주 하자. 음료나 음식이 잘못 나오면 그냥 먹는 낙동안 그냥 먹죠. 그냥 먹어야지. 환불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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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? 저렇게? 아메리카노를 안 마셔가지고 좀 말해야지. 진짜 아파요. 저는 바로 말하는데 그냥 먹어요. 말하고. 먹고 말해. 저는 말하고 먹어요. 먹으면서 말하세요. 그래. 다 먹어요. 보통 그냥 먹지 않아요. 그냥 먹어요. 좋네요. 자주 해야 돼요. 저는 그냥 먹습니다. 아까 전에 영우 선수가 승리 선수는 바로 말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냥 먹어요. 저는 그냥 먹어요. 이제는 말하자라고요. 주문 그런 거 사실은 못하고. 이거 남자들은 그냥 먹는 거 맞지 않아요? 말은 하고. 말은 하고. 막 하신다고 하면 없다고. 저 기다려야 되냐고. 상황에 따라서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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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냥 먹었는데 이제는 먹겠어요. 말해야죠. 죄송한데 이거 저희 시킨 거 같아서 이렇게 소심하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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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